올해 조계종 상반기 행자인문교육에서 남행자 17명과 여행자 11명, 총 28명이 수료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4일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4년 상반기 행자인문교육 회양식을 봉행했습니다. 교육원장 범혜스님은 연수국장 선호스님이 대독한 회양사를 통해 조계종 출가자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주인공처럼 당당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2024년 조계종 상반기 행자인문교육은 지난달 29일 28명이 입교해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